맨게임하다 애들 열받게 하면 한마디 해요. 뭐라고요? 나 미국 본사 가서 똥 싸고 온 사람이라고. 내가 똥을 여기서만 싸는 줄 알아? 갑니다. 자아.. 정신없는.. 아 이렇게 늦게? 그러게! 이렇게 늦게 걸고 누구야? 누가 쪼금? 아.. 누구야? 내가 저기 한번 싸먹을까? 빨리 가면 30분인데 2분만 늦으면 1시간 이상 걸릴게요. 아 그럼 빨리 가야 되니까. 아 이거 신배님 차 어떻게 나가 탈까요? 그러면 몰리님 저희랑 가시죠. 하! 진짜 안 어울리네요. 갈게요. 하!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. 아니 귀 차이도 딱이야. 아니 그리고 메이크업을 생각보다 되게 신경 써서 하셔. 네 되게 연구 많이 했어요. 사람들 한 거 다른 사람들 한 거 사다 보니까. 왜 그 이상한 거 포스트푸레 많이 하셨어요?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? 원래 포스트푸레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지. 근데 원래 징크스가 최애긴 한데 최애여서 좀 아껴둔? 나중에 제대로 해야지 약간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. 나의 캠프지. 하나, 둘. 사실 포스트푸레 나이가 너무 많으신 줄 알았는데. 네 지금 저는 이미 힘듭니다. 살았어 도가니가. 니가 내년에 60이던가? 아 60 너무 하잖아요. 갑시다. 와 정말 귀홀해요. duż어라 안i가 상대적으로 허리가 무슨 소리야? 여깄어서 아 왔습니다 또. 솔직히 근데 신빈님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두근거립니까? 저도 늘 두근거려요. 아 저도요 저도. 저도 저도. 엄청 엄청.. 아니 늘 와도 두근거려요. 징성! 해석청 그러면 꺼내서 봐야 돼요. 하나 둘.. 저 그러면 먼저 QR코드로 체크인할게요. 슬슬 들어갑니까? 가시죠. 여기 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회사에 개 데려올 수 있어요. 대박이다. 그거는 그 직원이 거기 피하려 하는 거 아닌가요? 아닌 걸로. 죄송합니다. 어디로 가면 돼요? 지금 뭐 할까요? 점심부터 먹죠. 안내해주시는 대로 할게요. 점심부터 먼저 먹자요.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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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었습니까? 네. 네. 맛있어? 방금 짜자고 그러지 않았어요? 원래 짜자고 왔습니다. 승부도 짜! 라고 마셨어요. 잘 먹었어요. 맛있게 먹었습니다. 혹시 라이언 급식 맛있어. 급식이야? 급식. 지금 라이언 표시방 가는 길이죠? 아리 표시방. 네. 스파이럴 캐치 미팅을 잡아놨네요? 엥? 스파이럴 나한테 말을 안 해도 몰랐어요. 여기 오니까 스티븐가 써있더라고. 루미야 이제 여기서 놀아. 어. 어. 아유 케이트네 이거. 변차지 이거. 미안했어요. 우리 콩고. 이거 왜 저러? 불타야 돼. 불타야 돼. 불타야 돼. 불타야 돼. 자 어디로 갑니까? 엔세스 표를 구했대요. 엔세스 경기장 가는 거야? 이거 엔세스 보러 가요. 뭐해 이게? 이거 티켓입니다. 들어갈 수 있는 입장 티켓. 엔시 엔스.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라이언 이쪽 담당자분이 티켓을 보내주셨대요. 오라고. 오오 우리 온 걸 보셨구나. 아 팍스 10이라네 진짜. 우와 스크레다. 오 이건 바로 벗겨다 입으면 쓸 수 있는 거네. 죽은 척 아 몰린 님이 미국화 산발 중에 제일 센 발이였어 죽어 척해요 근데 오늘 뉴스북이라고요? 초화장면 사서 오 진짜? 네 지내세요? 한샤님 좀 있으면 중간에 뱀핑할 때 카메라 잡는대요 너무 긴장돼 근데 저 옆에 있다 찍히면 좀 그렇네 저 떨어졌는데 찍힘요 아 왜요? 나 찍히면 또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해야 돼요? 미안했어요 호흡 들어서 호흡을 하세요 우리 봤어 몰라 괜히 뿌듯해 나 진짜 잘 알아보세요 나 진짜 잘 알아보세요 나 진짜 잘 알아보세요 나 진짜 잘 알아보세요 도영상 이게 도영상이예요 아 도영상이예요? 도영상이예요? 뭐야 이거? 탑이 트롤하네 탑이 아리아는 뭐야 이거? 세상에 스킨도 트롤이네 넌 왜 서포트에 들어가 있냐? 너 테리아예요 오 타자님 이쪽 각도 잘 나오시네요 왜요? 이거 진짜 그러기 싫은데 이건 배상 청구해야겠네요 우리 게 아니에요 라이옷 거예요 이건 이거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? 이거 1,300만 원이예요 아 1,300만 원이예요?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아까는 300만 원만 주세요 300만 원? 네 지금 당장 우리 사무실로 와서 일해가지고 아 시급으로 받으면 되겠다 300일 정도 기르면 되겠네 배 타고 한 3년 동안 고등어 비닐만 벗기고 싶어? 당장하고 자 이분 나가면 끝이에요 아쉬운 거 있으면 빨리 뛰어 들어가서 보고 오세요 아 네 본래 보고 올게요 맨 게임 하다 애들 열받게 하면 한마디 해요 뭐라고요? 나 미국 본사 가서 똥 싸고 온 사람이라고 내가 똥을 여기서 싸는 줄 알아? 어떻게 하다가 라이옷 왔는데 어때요? 따봉 어땠어요? 어 지금 돌려 안 주거운 목소리네 어땠습니까? 아 제가 스파를 끼치 않으면 어떻게 라이옷을 와보겠습니까? 성생 진성을 맥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생 진성을 맥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항상 우리 가면 반겨줬던 분들에게 메세지 하나 남기시죠 내년에 또 가요 응 나 또 갈 거야 내년에도 또 불러주십시오 우리 올해 롤드컵에 뭐 그럼 갈 수 있나요? 지금까지 스파이럭 끝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도 사랑해 보세요 끝난 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구독 들어요 수영장 가자 Studies 즐겁게 보셨다면 명작 요라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